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1월 19일 임술일이니까요 개날입니다. 하얀 눈밭을 뛰어다니는 검은 개날입니다. 오행산 그 임술은 청강과 지지에서 토국수 즉 물과 흙이 오는 상극의 형국입니다. 임술의 기운은 한 번 그 뜻한 발을 기어이 그 자기의 주도권을 갖고 또 성출을 해내고 마는 고집스러운 기운입니다. 타고난 그 직감과 영감으로 주위 사람을 그 자신의 의지대로 설득을 시켜서 크게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기운입니다. 수안이 있는 그 기운입니다. 추진력이 있는 그 기운이기도 합니다. 운을 모을 줄 아는 그 힘이 있는 기운입니다. 오행산 그 토국수의 이런 그 상극관계지만은 청간의 그 임수처럼 물이 그 하늘로 증발이 돼서 다시 또 땅에 그 물이 되어 그 내려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지지의 그 수리 갖는 그 암시처럼 땅에도 그 삼라만상의 그 이로움을 주는 그런 그 기운으로 그 작용함을 또 함께 의미합니다. 청간과 지지가 또 모두 이렇게 그 양기운으로 그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날보다 더욱 그 활동적인 그 동선에서 돈복이 비리해서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요일에서 또 물의 요일 수요일이 오늘처럼 왔습니다. 청간의 그 물에게는 더욱 그 힘이 실리는 형국입니다. 위축될 수 있는 그 토의 기운이 과한 그 물의 기운에 의해서 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물의 힘이 생산적으로 그 사용처에 맞게 또 역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풍수조치가 필요합니다. 집의 구역 가운데 그 동쪽 구역에 이날만큼은 그 푸른색 지폐의 그 암시가 되어주고 있는 그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놓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목의 기운은 그 성장의 힘을 암시합니다. 소모적이고 낭비되는 그런 물의 기운이 아닌 돈복의 성장을 크게 그 부축히는 동세 그 활력의 주체로 물기운이 그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임수릴 제복 진문이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불러드리는 멋진 그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